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로 정기국회가 멈춰서면서 충청권 주요 현안들도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원내 지도부가 물러나며 본회의 일정이 사실상 불발됐고 통과가 유력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도 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대선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가 확보됐지만 국회에서 규칙안이 통과하지 못해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야당 요청으로 다음 달 5일로 연기돼 우주항공청 위상과 위치, 항우연 편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